그럼 혹시 진범 찾은 거야? 그게 누군데? 지금부터 시작이야. 기어이 어머니를 살인자로 만들어야겠어요? 살인자는 당신이겠지. 당신이 죽인 거잖아. 내 머리 줄 알았어. 여기가 네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데인 줄 알아? 당장 나가라고! 너 내가 이번에 제대로 보내버린다? 너 사람이야? 아니 엄마! 유정아, 네 친엄마. 사랑했다. 뭐? 그게 무슨 말이야? 한균주 언니 아버지 따지라니. 서준아. 그게 무슨 소리야! 네 잊어버린다.